괜찮아요. 복부 운동을 제일 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 길게 손끝 길게 다운이라고. 왜 그러셔야 하는 건 잊지 말아요. 복부도 있죠. 뒤 커지고 골반을 누가 들어 올린다 생각해요. 이런 느낌. 어깨가 올라가지 말고. 이 상태 계속 유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굿. 자, 끌리에 두 번이 갈게요. 끌리에. 업 할 때 뒤꿈치, 엉덩이, 허벅지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굿. 굿. 끌리네. 여기서 숙여요. 자, 우리 점수로부터 꼬리뼈까지 일자예요. 꼬리뼈가 뒤로 가니까 몸통이 살짝 앞쪽으로 숙여지면서 양손톱과 터치합니다. 그렇죠. 우리 오른 다리 고정. 왼 다리를 뒤쪽의 키드로. 여기 봐요. 키드로 열릴 거예요. 무릎부터 발등까지 올려요. 예스. 무릎 아프진 않죠? 네. 그 상태로 고정. 몸통 세워내면서 앞골 나란히. 이때 배꼽을 세워내실 거고요. 예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오른쪽 뒤뜸칠 무배 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무릎은 밖에서 약간 밀어내요. 예. 맞아요. 그 상태에서 배꼽 좀 더 반겨 올려볼까요? 그렇죠. 굿. 그렇죠. 일단 일단 오른 다리 무릎 플레이합니다. 스프리에 고글 거야. 그 상태에서 올라올 때 앞이 아니라 위로 올라옵니다. 부욱. 조여내기 시 오른쪽 뒤 끔찜하며 일어내요. 그렇죠. 다시 플레이. 그렇지. 길어집니다. 업. 휴우. 왼 다리를 당겨오면 안 돼요. 다시 플레이. 그래서 오른 다리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움직이는. 얘는 그냥 올라오니까 달려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플레이. 휠 올린다 그렇죠 3개 더 끌게 무릎 바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금치 밀어내면서 올라오고 2개 더 끌게 휠 휠 하나만 더 끌게 휠 이제 반반씩 할거야 마시만 일어날 후후 다시 반반씩 오른쪽도 안 펴주세요 마지막 휠클리에서 스테이 갑니다 옆에 기다려요 골반은 앞부분이 끌어올리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유지 보름 약간 바까? 뒤꿈치에 무게 조심이에요 그렇죠 배꼽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가 찐득 찐득해지는 느낌으로 바운스가 될거에요 마시고 마시고 그렇죠 후 후 빡빡 뒤꿈치 앤 후 마지막 빡 기다려요 배꼽 세워내고 그렇죠 오른손부터 갈거에요 오른손 오픈하면서 시선도 오른쪽 가세요 후 돌아올 때 오른쪽 힙 힘주면 돌아옵니다 후 예 힘으로 돌아오세요 왼쪽 발 봐요 앤 후 오른쪽 엉덩이 꽉 쪼어내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한 번씩 더 오른쪽 아웃 돌아오고 휙 배꼽 더 세워내셔야 돼요 왼쪽 사이드 앤 돌아오고 후 그렇죠 여기서 유지합니다 그대로 일어나세요 굿 굿 괜찮아요 양손톱과 터치해볼까요 응 자 오르다 야자 안 펴야 돼요 자 탈출할 수 없어 자 왼쪽이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올려고 보여요 중과 잡아당기면 안 되죠 그렇죠 골반이 풀어지면 안 되죠 어깨가 내려가지고 응 배꼽 허리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엄지 뜨지만 일본분에 뜨면 안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로 고정합니다 어깨 넓게 예쓰 그래서 길이 예뻐져요 어 맞아요 자 그대로 우리 오른손이 귀엽고 말으세요 해볼까 으흐 우리 오른손이랑 왼발이 연결 복부 잡아내고 엉덩이 힘 잡으신 상태예요 굿 다운로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세대가 안 돼 팔아야지 딱 반대들 지구역이 아깝다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원래 좀 더 알았잖아 너무 쉬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내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또 헤어졌거든요 선생님이랑 하니까 조져지는 느낌이 납니다 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자 잘 말해볼 거고 끝나면 그렇죠 자 그대로 플리에 두 번 갈게요 역시 골반 끌어올라는 느낌 방금 오른쪽 엉덩이 힘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힘줘야 돼 그렇죠 좋아요 플리에 두 번 갈게요 엉덩이 힘 밀어내시면 일어납니다 후 그렇죠 다시 플리에 여기서 스테이 엉덩이 힘을 빼면서 앞쪽에 손 터치 우리 오른다리 이쪽으로 올려낼 거예요 무릎부터 등까지 그렇죠 양쪽 골반 앞에 바라버린 상태로 몸통 들어서 배꼽 세워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무릎 바깥으로 밀어내고 뒷꿈치 왼다리 플리에 아니라 몸통은 안쓰겨져요 계속 세우신 상태예요 더 더 더 플리에 일어날 때 위로 올라가요 그죠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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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다가 배 했잖아요 배도 끌어올리면서 엉덩이 조여 내셔야 그렇죠 다시 플리에 새끼손가락을 더 찔러내세요 그렇죠 다시 플리에 2단계 이쪽으로 세 번정할께요 훅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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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배꼽까지 같이 어머니 둘 rumah 봐 히히히히히히히 그렇죠 하나만 더 갑니다 그렇기에 힘들지 마세요 반반씩 펼쳐 반반씩 해줄게요 마시고만 마시고만 히힛 마시고 가면 히힛 두개 더 마지막 히힛 마시고 슬플리에 여기서 일찍 후 기다려요 옆에서부터 세우셔야죠 찐득찐득해서 바운스 갑니다 바운스 마시고 히힛 두개 더 히힛 마지막 빡빡 히힛 여기서 기다리세요 왼손부터 갈까요 오픈하시면 시작 따라갑니다 엉덩이 힘으로 배꼽 더 세우셔야죠 오른팔 갈게요 돌아옵니다 엉덩이 힘 의자 무릎 바깥으로 드러내면 되시죠 브릿슈가 다시 사이드 왼팔 돌아옵니다 엉덩이 힘 히힛 오른팔 쌀 돌아옵니다 안 끝났어요 손 터치하실거고 앞쪽으로 좀 더 갑니다 그렇죠 오른다리 들어 올릴거니 왼다리 안키면서 오른다리 들어 올려요 그쵸 기다려요 다리 히힛 길게 발끝 좀 닿지 말고 여기 무릎 바깥으로 밀어내세요 추우신거 아니죠 왼손격으로 만세 갑니다 으쨰 왼손부터 오른쪽 발끝까지 연결 엉덩이 잡고요 무릎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했어요 왼손 터치 오른손 갈까요 아웃 오른손 오른쪽 발끝 연결 좌우 왼손 오른쪽 발끝 그래서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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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진 입장으로 존경 응 네가 진짜네 응 맞아 바라보고 바라보는거야 응 우리 한쪽방 갈까요? 응